코리리가 분주하게 준비 중이네요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걸까요? 바로 스테고와 데이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고는 아직도 꿈나라에 있어요 부지런한 코리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운동을 하려고 나가네요 아직도 자고 있는 스테고 이쯤 되면 일어나야 하는데 큰일이네요 뭐 있지? 음... 아니야 그럼 이건? 이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뭔가 부족해 그래 이거야! 휴... 다행히 스테고가 일어났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할 텐데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방정리를 해야겠다 코리리는 방정리까지 마치고 이제 슬슬 나가려나 봐요 음... 그런데 스테고는 화장실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또다시 자고 있는 스테고 이대로라면 약속 시간에 늦겠어요 스테고가 드디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스테고! 지금 빨리 나가야 해! 서둘러! 스테고! 너 지각이야! 코리리한테 늦는다고 연락도 안 했잖아 야 이 스테고야! 감히 내 기다리게 해? 나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야! 코리리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스테고는 새벽까지 코리리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느림보 스테고!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해! 스테고는 새벽까지도 약속 시간에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스테고는 새벽까지도 약속 시간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스테고는 새벽까지 약속 시간에 닿을 수 있는 시간에 닿을 수가 있어요 스테고는 새벽까지 생산할 것 같은 일일이 아닐까? 감사합니다.